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닷컴의 F717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에어 4세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보죠. 자, 이거를 여기서 시작한 이유가 아이패드 에어 4세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3세대보다는 아이패드 프로에 훨씬 가까운 물건이에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에어 4세대고요, 이게 프로 11인치 2세대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 단계를 더 가서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1세대랑 같이 보면은 굉장히 비슷하죠. 이거를 재활용해서 조금 바꿨다고 보시면 돼요. 에어 라인업 자체가 어느 순간부터 포지션이 바뀌었어요. 애플이 요즘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뭐 SE 류의 그런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돼요. 구형 제품을 갖다 고대로 이제 뭐 낙수욕과 비슷하게 보시면 되는데 그것들이 뚝뚝뚝뚝 떨어져 나와가지고 하위 라인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리뷰에서는 에어 3세대보다는 프로랑 비교하는 부분이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디자인, 패널, 사양 뭐 이것저것 할 것 없이 다 그쪽이 훨씬 비슷하거든요. 자, 디자인 얘기가 나온 김에 일단 색깔부터 볼게요. 이게 그린이고 블루입니다. 이쪽 카메라로 보면은 색깔이 조금 더 정확해 보이긴 해요, 이거 조명 때문에. 저는 녹색을 꽤 좋아하는 편인데 처음에 열었을 때 이 애매한 녹색이 꽤 이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기 흰색 조명에서는 괜찮은데 약간 누리끼리한 조명에 가면은 조금 지저분해 보이는 역효과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채색을 구매를 하시려면 파란색 쪽이 어느 조명에서 봐도 좀 더 이뻐 보이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뭐 색깔이라는 건 취향이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뭐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요. 깔끔하죠. 그냥 아이패드 프로랑 전반적으로 비슷한데 어느 정도로 비슷하냐면 액세서리 모두 호환이 되죠. 펜슬 같은 건 물론이고 케이스 이렇게 프로 기준으로 맞춰진 거에는 조금 심심해지기는 하는데 뭐 크게 심각하지는 않고 이런 폴리오 키보드 케이스 혹은 매직 키보드까지 모두 호환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에어라는 이름에 맞게 얇고 가볍습니다. 휘어지는 게 조금 겁나기는 한데 일단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좀 휘었나? 아니야.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은데 뭐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일단 기기 전원을 켜야 되는데 이 전원 버튼에 지문인식 센서가 내장돼 있어요. 터치 아이디 해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을 대고 열어주면 됩니다. 그냥 잠깐 하면은 대고 있으라고 문구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손가락 대서 열기. 잠금은 풀렸는데 대고 있어야 열립니다. 이건 옵션에서 끌 수도 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인식도 잘 되고 빠른 편이에요. 근데 이거의 문제 하나는 키보드랑 같이 쓸 때 생기는데 사실 키보드나 펜슬 같은 건 액세서리여가지고 일반적으로는 제가 같이 묶어서 얘기하지는 않는데 애플이 워낙 광고에서도 묶어서 얘기를 할 정도로 연동성이 강한 거기 때문에 잠깐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붙여갔을 때 프로 같은 경우에는 안면 인식이죠. 페이스 아이디이기 때문에 이렇게 톡 해서 잠금 해제하고 바로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저 보면서 톡 해가지고 왜 안 풀리지? 얼굴이 안 보이나? 하고서는 생각해보니까 지문 인식이야. 톡 하고 이 손가락 이 손가락 하고 손가락 하고서는 다시 쓰려고 이 밑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이 단계가 추가되는 게 생각보다 귀찮습니다. 뭐 제가 엑스트라 게으른 걸 수도 있기는 한데 포니아 항상 들고 쓰니까 뭐 지문이나 안면이나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요즘 마스크니까 안면이 좀 불편해지긴 했어요. 크게 문제 없는데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놓고 쓰는 일이 많으니까 이건 단점으로 꼽겠습니다. 자, 이 디스플레이는 1640에 2360 리퀴드 레티나 그러니까 LCD 화면이에요. 이 화면 자체는 뭐 색 정확하고 밝기도 뭐 이 정도면 괜찮고 DCI-P3 지원하고 트루톤 주변 색깔에 맞춰가지고 색온도 맞춰주는 거 지금 켜져 있는데 끄면 색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 기본 색깔인데 주변 색이랑 봤을 때 흰색이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알아서 맞춰주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 기능 들어가 있고 반사 방지 코팅도 돼 있고요. 저는 지금 여기다 보호필름을 붙여가지고 반사가 좀 심해지긴 했는데 반사 방지 코팅도 되어 있고요. 애플 고가형 제품의 디스플레이는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크게 설명드릴 부분은 없어요. 좋다라고 보시면 정확한데 한 가지 프로랑 같이 보세요. 이게 처음에 얘만 볼 때는 뭐 0.1인치 차이가 11인치, 10.9인치인데 0.1인치 차이가 별로 눈에 안 띈다고 생각했는데 은근히 작은 게 눈에 띄요. 이 왼쪽 모서리에 이 정도 차이 나는 게 계속 쓰다 보니까 은근히 거슬립니다. 이게 제가 프로를 아예 안 썼으면 몰랐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꽤 오랜 시간 동안 에어를 썼는데 계속 눈에 밟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화면 밝기, 이게 600nit, 500nit, 최대 100nit 차이가 나는데 아... 생각보다 흰 화면 같은 거 볼 때 눈에 띄요. 뭐 그것 때문에 못 쓸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은데 사람이 참 반사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프로모션이죠. 그게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런데 얘는 60Hz입니다. 이거는 적응되면은 생각보다 빨리 잊혀지기는 하거든요. 근데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의 아이패드 프로를 보면은 안 돼요. 특히나 펜슬과 같이 쓴다면은 이 지연율, 이렇게 그을 때 지연율이 눈에 보일 정도로 차이 나기 때문에 펜슬 자주 쓰시면 프로로 가시는 것도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성능이에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A14 바이오닉이 들어가 있는데 5nm 공정의 칩셋으로 성능이 굉장히 강력하죠. 사실 이건 아이패드 프로의 A12Z 바이오닉이랑 비교를 해도 큰 차이가, 혹은 일부 부분에서는 이게 더 앞서는 경쟁 기종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빠를 정도의 칩셋입니다. 그리고 뭐 아이패드 OS 자체는 이제 제가 기본적인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 최적화 너무 좋고 부드럽기 때문에 어떤 기능을 쓰시든지 불만이 전혀 없으실 거예요. 특히나 MPU를 통한 뉴럴 엔진 같은 거 최적화 굉장히 잘했죠. 이런 거 언제 쓰느냐 하면은 머신러닝 같은 거 할 때, 근데 우리가 가장 크게 느끼는 거는 카메라 같은 거에서 효과 준다든지 할 때 그걸 굉장히 많이 씁니다. 최신 칩셋이니까 최신 기술도 다 들어가 있죠. 와이파이 6, eSIM 뭐 이런 것들. 근데 처음에 애플이 아이패드가 컴퓨터라고 우길 때, 뭐 컴퓨터 답지? 컴퓨터 VR 뭐 그런 모토로 했을 때 저는 웃었어요. 그리고 그게 틀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컴퓨터로 쓸 수 없다. 일반적인 용례의 컴퓨터, 뭐 당연히 컴퓨터는 컴퓨터죠. 제 시계도 컴퓨터예요. 아 컴퓨터로 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대부분의 이유는 iOS가 아이패드 OS로 따로 떨어져 나오면서 멀티태스킹, 그리고 이런 터치 지원, 화면 분할 등등이 강력해졌기 때문이에요. 간단하게 시작하면 이런 거예요. 캘린더를 보면서 작업을 하다가 옆으로 땡겨가지고 앱을 띄우고, 이걸 이렇게 넘겨가지고 화면을 나누고, 좀 좁은 것 같으면 이렇게 바꾸고 하는 이런 것들이 뭐 화면을 5개, 6개씩 창을 띄우는 그런 윈도우나 맥OS만큼은 못하지만 그냥 일상적으로 사실 컴퓨터를 쓰는 용도 자체가 많이 한정돼졌어요. 요즘은 이제 PC를 아예 안 놓고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많아졌죠. 웹서핑을 하다가 파일을 저장하고, 이걸 포토샵에서 열어서 편집하고, 이메일을 작성하면서 에어팟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옆에다가 메신저 창 하나 띄워가지고 채팅을 하면서. 아니 컴퓨터에서 그것밖에 안 하나? 그것밖에 안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제법 많고, 그런 사람들이면은 맥OS나 윈도우가 들어간, 혹은 뭐 리눅스가 들어간 컴퓨터를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사무실에서 액셀을 빡세게 돌린다든지, 아니면 뭐 3D를 빡세게 돌린다든지 할 땐 당연히 컴퓨터가 필요하죠. 저처럼 영상을 편집한다든지, 특수효과를 넣는다든지 할 땐 당연히 필요한데,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하는 작업은 아이패드로 가능하게 돼버렸어요. 물론 아이패드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니고, 비싼 액세서리들을 추가하면서 그것들이 가능해지는 건데, 이런 거, 애플 펜슬이라든지 이런 거, 매직 키보드, 혹은 뭐 폴리오 키보드, 혹은 더 잘해 먹으면 블루투스 키보드 한 마우스 정도가 되는 건데, 제가 굳이 이 조합으로 갖고 나온 이유는, 이 마우스가 여기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PC를 대체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에 애플도 이 마우스를 벗어날 수는 없었죠. 뭐 손가락만 있으면 돼요, 펜만 있으면 돼요 그랬지만, 결국에는 지들도 마우스를 넣었어요. 이 마우스는 참고로 작동이 굉장히 편한데,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커서 모드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이렇게 쏙쏙 넘어갈 때, 쏙쏙 넘어가는 것에 철썩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구석으로 가면은, 이 창 뜨고, 여기서도 쏙쏙쏙쏙쏙 달라붙어가지고 쉽게 제어가 가능하고, 이렇게 위로 올리면 상태창이 뜨고,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맥OS의 익스포제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 제스처들, 당연히 스크롤은 되고, 세 손가락을 올리면 홈 나가고, 이렇게 길게 하고 있으면 멀티스킹 뜨고, 이런 것들, 웹페이지에서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전으로, 화면에 손을 안 대도, 이 워크플로우가 깨지지 않아도, 이렇게 되는 것들이 상당히 깨지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터치패드가 들어간 키보드의 정품 액세서리화가, 아이패드의 컴퓨터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그렇게 PC처럼 쓰다가 태블릿처럼 쓰기를 원할 때, 그냥 쏙 떼기만 하면 되죠? 다시 쓸 때 그냥 착 붙이기만 하면 되죠? 충전할 필요도 없고, 그냥 닫기만 하면 됩니다. 키보드도 뭐 이 정도면 괜찮아요. 12.9인치로 가면 이제 더 커지고, 버튼도 많아지긴 하는데, 지금 이 정도도 입력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만족스러워요. 이완 키보드 얘기가 나온 김에, 이걸 따로 리뷰하지 않기 위해서, 마저 말씀드리면, 여기에 USB-C 포트가 있죠? 한쪽에만 있는 거에서 두 개로 늘어나요. 다만 한 가지, 이건 액세서리 못 끼우고, 충전만 가능합니다. 그래도 없는 거보다는 있는 게 훨씬 나아요. 당연히 이렇게 각도가 원하는 대로 조절되는 것도 좋고, 한 가지 불만이라면 얘가 구조상 뒤로 뒤집히지가 않습니다. 뭔 얘기냐, 이 폴리오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쓰고 있다가 들고 쓸 때는 이렇게 뒤로 뒤집으면 된단 말이에요. 얘는 그게 안 돼요. 떼서 쓰면 되지 않냐라고 하기에는, 그럼 얘 덜렁거리고 있는 얘는 어디다 쓰죠? 결국에는 닫아가지고 얌전히 놓고 어딘가에 보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뒤로 뒤집히지 않는다는 거 플러스, 무지하게 무거워요. 이거 430g이에요. 아이패드랑 합쳐가지고 쓰면 PC를 대체한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게 PC만큼... 아니야, PC보다 무거워. 맥북 에어보다 이게 더 무겁기 때문에 당연히 PC를 대체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의 무게입니다. 거기다 가격은 또 어때요? 389,000원이에요. 작은 게 389,000원이고 큰 건 더 비싸요. 참고로 이 스마트 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덜해요. 296g, 뭐 가볍진 않은데 296g이고 229,000원으로 이것도 여전히 미친 가격 같긴 한데, 훨씬 낫기는 한데 활용도 자체가 워낙 차이 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고민하시면 저는 일단은 매직 키보드로 시작... 표현이 좀 이상한데, 시작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걸 써보면은 아이패드의 활용도를 전부 다 느끼실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저처럼 이 무게에 질려가지고 폴리오로 넘어가게 되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대부분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키보드만큼 중요한 게 바로 이 애플 펜슬이에요. 2세대에 똑같이 붙습니다. 여기 사이드에 착 붙고요, 여기 자동으로 인식돼서 페어링되고 배터리 자동 충전되고요, 뭐 거꾸로 붙이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게 그림 그리는 분들은 당연히 압도적이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그냥 이렇게 손글씨만 써도 검색이 돼요. 보세요. 여기다가 애플이라고 써요. 그러면 이걸 검색을 해줘요. 지금 이게 한글은 안 돼가지고, 한글, 한국어는 안 돼가지고, 아, 크게 아쉽기는 한데. 그리고 최신 OS가 되면서 이런 칸들에 바로 필기를 하면 입력이 돼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이렇게 언더케이지, 뭐 글자는 엉망이지만, 오! 인식했어. 이렇게 바로 인식을 해가지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쉽게도 아직 한글이 안 되는데 언젠간 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활용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굳이 시스템 차원에서 지원되는 기능이 아니어도 일러스트용으로 그림 그리는 것들 굉장히 많고, 혹은 저처럼 그냥 게으르게 이렇게 웹서핑을 하는데도 펜슬이 굉장히 편리하긴 합니다. 저는 이런 펜 입력용 액세서리 중에서 완성도는 최고 수준 혹은 최고라고 봅니다. 그런데 16만 5천 원? 저는 그냥 애플이 매기고 싶은 가격대로 마음대로 매겼다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아, 물론 저는 샀어요. 리퍼로 싸게. 사실 이런 위젯 들어가고 그런 거는 뭐 저는 그렇게 혁신적으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있으면 당연히 편리하긴 한데, 뭐 안드로이드는 뭐 지난 몇 년 동안 있던 건데.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맥 옆에 붙여가지고 서브모니터로 쓰는 사이드카라든지, 아이폰 그리고 맥OS와의 연동성, 거기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뭐 파일 옮기기, 혹은 뭐 거기서 전화 왔을 때 여기서 받기, 뭐 그런 연동성들 또한 아이패드를 떠날 수 없게 만드는 굉장히 강력한,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나 싶다가도 써보면 헤어나올 수 없는 애플의 사악한, 강력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음향인데, 이번 내용의 마음에 들면서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아, 일단 마음에 드는 거는 그동안 애플이 스피커 측면에 굉장히 쪼잔하게 굴었어요. 스테레오 스피커라고 부르면서 아래쪽에 두 개를 스테레오로 막아놔가지고, 세상에 이게 스테레오면 영상은 어차피 다 가로로 보는데, 여기 아래쪽에서 이렇게 스테레오가 나온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장난이죠? 아, 그랬는데 이제 드디어 좌우로 스테레오가 됩니다. 이렇게 들고 있을 때는 뭉쳐가지고 같은 소리가 위아래로 나고요. 이렇게 할 때는 좌우 채널 분리가 돼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이거 소리 음량도 괜찮고, 뭐 소리 자체도 만족스러워요. 베이스도 어느 정도 있고 한데, 프로 얘기를 계속 꺼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프로는 이게 스피커가 4개입니다. 아니, 이것도 이쪽에 두 개, 두 개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이 위에 있는 거는 소리가 아무것도 안 나요. 이건 역할이 없어. 뭐 마이크 들어가 있나? 뭐 여하튼 역할이 없어. 그래서 우리 프로랑 비교를 하면 뭐가 다르냐. 프로는 가로 모드 기준에서 우퍼와 트위터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저음과 고음, 뭐 중저음과 고음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채널 분리가 되니까 선명하고 좋은 소리를 낼 수 있고, 발열 같은 무리도 덜 가게 돼요. 근데 이거는 하나하나 좌우 분리만 돼 있기 때문에, 음량도 조금 낮고 명료함도 떨어지고, 결정적으로 이게 상이 겹치죠. 그래가지고 입체적인 느낌이 훨씬 덜하게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좋은 스피커인데, 프로랑 비교하면은 차이가 없지 않습니다. 4개에서 두게 되는 게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납니다. 다음으로는 카메라요. F1.8에 12MP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 빠진 게 눈에 띄는데, 여기 2차 마이크는 있는데 LED 플래시가 없어요. 카메라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생겼죠? 그냥 누르면 찍히고요. 그냥 들고 있으면은 연사가 되고요. 여기 동영상 정방형 파노라마 있고요. 눈에 띄는 거 하나 빠진 거는 그렇죠. 인물 모드가 빠졌어요. 전면에 트루뎁스가 들어가 있는 페이스 아이디를 통해서 이제 전면이나마 인물 모드가 되던 거였는데, 이제 프로는 당연히 후면도 되고요. 두 개니까 렌즈가. 그랬는데 이거는 그것조차 안 돼요. 그래서 인물 모드가 아예 안 됩니다. 거기에 그걸 기반으로 하는 애니모티콘, 미모티콘도 똑같이 안 되고요. 뭐 OIS가 빠져가지고 사진이 뭐 엄청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뭐 그냥 평범한 정도의 사진이 나옵니다. 근데 태블릿으로 누가 사진 찍냐, 카메라를 빼버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집에서 아이패드 가지고 뒹굴거릴 때 고양이를 이걸로 찍고요. 좀 더 진지한 얘기를 하면, 업무용으로 태블릿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 서류 같은 거 찍을 때, 뭐 인증용으로 찍을 때, 생각보다 제법 쓰는 용도가 많기 때문에, 카메라를 완전히 무시해도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뭐 어쨌든 아쉬운 부분을 좀 얘기를 했지만, 위상차 AF도 들어가 있고, 4K 60프레임 촬영도 되고, 태블릿 카메라 중에서는 그래도 꽤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뭐 이건 큰 불만을 제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음으로 배터리에요. 이게 생각보다 오래 안 갑니다. 화면 켜진 기준으로 7시간 가는데, 와이파이잖아요? LTE 모델도 아니고, 그래서 생각보다 태블릿 치고 이 크기에, 아이패드 프로 같은 크기였던 것도 이거보다 오래 갔는데, 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7시간 화면 켜짐, 뭐 아주 짧은 건 아닌데 생각보다 짧게 갔고요. 충전은 아래쪽에 있는 USB-C 포트라고요. 애플이 이번에 굉장히 비환경적인 걸 하나 넣어줬어요. 충전기라 그러는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 그 충전기가 20W짜리가 들어가 있고요. 그걸 썼을 때, 30분에 28%, 1시간에 54%, 1시간 반에 70%, 2시간에 95%, 2시간에 20분에 100%. 뭐 아주 빠르지는 않지만, 태블릿 용량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정도 충전 시간이면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뭐 충전한 것보다 훨씬 오래 쓰니까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아이패드 에어 4세대에 대한 간단한 결론을 내드려야 되겠죠. 아, 짧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좋은 태블릿입니다. 일반적으로 바라실 모든 것들, 준수한 화면, 준수한 스피커, 아주 좋은 성능, 예상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배터리, 그리고 아주 강력하고 아주 사용하기 편리한, 태블릿 시장에서는 경쟁하기 굉장히 어려울 정도 완성도의 아이패드 OS가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 모든 게 예쁜 패키징 안에 들어가 있기까지 하죠. 뭐 이 정도면 예쁘지 않습니까, 녹색도? 그런데 제가 이걸 무조건적으로 추천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가격이 전세대에 비해 15만원 올랐어요. 뭐 요즘 태블릿이 그 정도 비쌀 수도 있지, 요즘 스마트폰도 그 정도 비싼데, 뭐 기술이 좋아지니까 당연히 올라야지,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세대가 지나면서 쬐끔쬐끔씩은 올라도 이렇게 15만원이 한 번에 오르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제가 이럴 때 굉장히 기분이 나빠하는데, 이번에 특히나 그런 이유는, 이거 베이스 모델이 64GB에요. 근데 64GB는 좀 애매해요. 못 쓰는 건 아니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64GB를 쓰고 있어서 못 쓰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는 그거보다 높은 거 한 단계 더 올릴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64GB나 256GB인데, 256GB가 되면 97만 9천원입니다, 정가가. 근데 아이패드 프로는 128GB부터 시작해요. 그게 얼마냐? 102만 9천원이에요. 5만원 차이인데, 사실 256GB가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64GB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지, 128GB여도 충분해요. 일반적으로는 전 그렇게 생각해요. 128GB의 프로. 스피커도 4개 되고, 120Hz도 되고, 화면도 더 커지고, 카메라도 뭐 당장 필요하진 않지만, 더 좋은 프로가 5만원 차이밖에 안 난다. 라고 할 때, 아이패드 에어 4세대가 과연 가성비 측면에서 추천할 수 있는 기계이냐? 하는 거에 제가 자신 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어요. 솔직히 저는 이 돈 주고 이거 살 바에, 요즘 할인 많이 하니까, 구형 아이패드 프로를 뭐 어디 온라인 모래에서 사든지, 아니면 차라리 진짜 정가 다 주고 산다는 기준이면, 이거 이효리끼가 살 바에는 5만원 더 주고 이거 128 사겠어요. 128도 쓰는데 문제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형 재활용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 아주 좋아요. 물론 리뷰하는 입장에서, 저는 벌써 이 똑같은 플랫폼을 갖다가 몇 번씩 보고 있어요. 이거 지겨워 죽겠어요. 뭐 새로 할 말도 딱히 없고, 물론 저렴이 아이패드 5, 6, 7, 8을 한 저렴이 아이패드에 비하면, 이건 시작에 불과하긴 합니다마는, 여하튼 얘기가 좀 샀는데, 이게 가격이 15만원 안 올랐고, 에어 3세대에서 그렇게 황골탈퇴했으면, 제가 두말할 나위 없이 추출했을 거예요. 120Hz, 아 필요 없어요. 20만원 더 싼대, 30만원 더 싼대. 초광각 카메라는 라이더 센서, 아 필요 없어. 30만원 더 싼대. 64GB가 아예 30만원 더 싸대니까. 페이스 아이디, 아예 필요 없어. 그럼 뭐 그냥 손가락 대고 말아요. 30만원 더 싼대. 라고 얘기를 했을 건데, 15만원이 올랐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얘는 램도 4GB에요. 이거 프론 램이 6GB란 말이야. 이 에어 정도 되면은 중급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인터넷이랑 유튜브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할 거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6GB 램이 필요할 수 있어요. 세상에 아이패드 에어만 있었으면은 당연히 좋은 태블릿이 없겠지만, 한 단계 더 올리고 5만원 추가하면 프로가 된다? 그거는 프로로 가는 거. 혹은 같은 가격의 구형, 1세대를 잘 찾아서 구매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도 색이 이쁘기는 해. 그래서 애플이 아마 색을 여러 개를 냈겠죠? 야! 그래도 파란색이 있는데, 녹색이 있는데, 분홍색이 있는데, 너 에어 안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 참 머리는 좋아요. 당연히 뭐 머리 좋은 사람들만 있겠지. 그렇습니다. 아이패드 에어 4세대였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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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